안녕하세요 저 오늘 트레이더조 왔어요 같이 가보시죠 신석을 안고만 왔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오늘의 트레이더조 간식 하울영상은 여기까지에요 딱히 팁 드릴건 없고 그냥 제가 먹고 싶은거 사왔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그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